찬성 스포츠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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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키월래! 진짜 듣고 싶어 여기다 비켜요? 여기가 이제 빨리 탈락하는 존이야 아 그래? 저기가? 이거는 라면 한 뽕 너 가위바위보 아 나 진짜 실수로 몰랐다 라면이 없는데 뭘 먹쥬 물이 없는데 어떻게 끓이지? 아 우리 여기서 우리도 좀 찾아보자 우리 근데 비가 와갖고 지금 피우기 가지고 이거 왜 나올 거 같지? 좀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냥 불어온 거예요 낙사러 가자 우리 아 우리도 불은 피워야 돼가지고 불은 우리 키면 피워지잖아 아 그럼 우리 불부터 피우자 아 불 피우기 어렵다 근데 우리가 불 피워 놓으면 일단 장작을 좀 모아와야 되지 마른 딸감은 좀 있어야 돼 안 미쳐 그때만 너 나 마른 게 아니여서 응 저 오고 있어 지금 시칼로 하는 거지? 응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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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뭘로 짜리고 있어요 그거? 힘으로 겁나 안짜려 힘으로 절대 안 돼 뭘 봐 뭘 봐 뭘 봐 왜 그래 왜 휘불어해 아 뭐야 도팔 더 주세요 아 뭐야 아 여기 있잖아요 아 근데 이런 거 있어? 아 이건 반칙이지 한국 네티즌이 두렵지 않은가? 한국 네티즌이? 아니 칼 있잖아요 칼로 하세요 우리 일단 우리 거 해보자 그래 아이가 딱 칼 하자메 도팔 도팔 걸 나 와인 따라오는 거지 싸운다 싸운다 아하하하 아니 저거를 잘 따는 거 같아 잘한다 아니 따는 거는 그래도 나 야 이거면 되겠다 그치 이게 나무가 죽어있어서 말랐어 어디서 났어요? 아 나무가 죽어있더라고 얘 불.. 불씨만 있습니다 얘 제일 중요한 게 없죠? 아 우리도 저런 나무 장장이 필요한데 희한 톱을 저렇게 쓰는데 진짜 처음 보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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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도끼고 낙지탕탕이 아니야? 아 나무 처럼 둘이 서집니다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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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겁나 쉽게 하네 하하하하 안 되는 가지들 좀 뺄까? 응 금방 꺼진다 더 축축해서 어떡하지? 기다려봐 저기야 응 이런 은박지에 건전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는데 건전지 있는 거 없나? 까면 없지 저 은박지 저건 안 되나? 해볼래 저기야 아 잠깐만 그냥 숙취해소재야 아 그래요? 제가 가지면 숙취해소재가 가방에 있었거든요 이거 맞지? 맞지? 맞는 거 같아 환전지 운전지가 삼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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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있겠지? 하하하하 저기야 내가 다 숙목을 가져왔지 다 했다 다 했다 내가 숙취해소재 하고다가 해고다가 한번 했어 일단 기름 뽑아야 되니까 배고파 써서 여기다 넣어 기름 충전해서 깊숙이 넣어야 돼 안 그러나 깊숙이 넣어야 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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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 거 진짜 왔다 하하하하 여러분 불이 붙었어요 와아아아아아 자 지금 보시면 불을 라면 한개 인도해 드립니다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불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있는 거 치고는 꽤 오래 걸렸네 단돈 라면 하나 하나 라면 한 공 이게 좀 많이 붙긴 했네 그니까 그걸로 드릴게 라면 한 공지 아니 붙여봐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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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안가 그렇게 못살아 아니 아니 어차피 안 붙어 어차피 안 붙어 한 개? 에이 부처교 상의 좀 하고 근데 얘가 오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안 되면 후기 그래 과학의 힘을 한번 믿어보자고 이 저거 predictable 와 일단 두고 가다가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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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쫄round 사연이 사실 사기인 것도 젖은 나무로도 조금 붙일 거야 안 되는데 동의를 해볼까? 이게 뭔가 스파크는 튀는데 불이 안 붙어 그만해 포기해 불 팝니다 불 팔아요 불 타는 거 빨리 진짜 한 번만 더 가면 살게 진짜 마지막에 나 앗 이고 라면 한 봉 대신? 나중에 꺼지면 뭐 꺼져서 뭐 환불해 주세요 이거 안 돼요? 이제 끝이에요 오 좋네 좋네 오 조심조심 오 잘 좋네 아 이게 또 오래 안 가거든 자기야 불 꺼진 거 같은데? 아니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야 빨리 움직여 또 더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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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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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봐 자기야 라면 끓여줄게 여기 포팬 있잖아 여기 싯가랑 있잖아 아니 라면 끓여서 어떻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역시 난 지금 궁금하네 이따 부셔 먹자 좋아 낚시 한 번 가볼까? 낚시 해보자 낚시 한 번 떼어본 적 없어? 응 재밌다 낚시 데이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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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이거를 빼잖아 어 얘가 풀려 오 나와봐 응 나 안 돼 아 아니 안 돼? 뭐야? ㅋㅋㅋㅋㅋ 몸이 번거롭다 어? 어? 응 다 같이 먹자 그러면 안 돼? ㅋㅋㅋㅋㅋ 이럴바엔 싫어 아니 이럴바엔 다 같이 먹자 ㅋㅋㅋㅋㅋ 우리 상어 자고는 어떡해? 우리 상어 자고는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지? 왜? 돌에 걸린 것 같은데? 진짜? 어 아 어떻게 해? 걸렸다 응 지금 좀 맛있게 먹고 있겠다 우리 안 끓는데? 어? 우리 안 끓는데? 어떡하면 잡히는 건데? 으아 추워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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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모여봐 뭐야 일단 다들 모여보세요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성장화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ElsYN이 낯이 젊을 거 같거든요 아까 몇 시라고요? 다섯시 불피우는데 다섯시 된거예요? 4시간이지 났어! 한 게 없어!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제품을 다 합칩시다! 동의해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화하대장! 맛있겠다 맛있어? 아우 달달해 서로 먼저 먹으래 자기야 나는 왜 서로 먼저 먹으래 계속 대단 한입만 줘 아 줘봐 아니 경쟁이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너무 좋아 뜨거워 뜨거워 맛있어? 아 눈은 들어갔어 진짜 여기서 캠프파이어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고기 구워서 먹어 이렇게 레전드긴 하겠다 돼지 멧돼지 없나? 여기 여기 있어 잡을 수가 없잖아 우리 여기서 이제 죽칠 시간이 없어 이제 헤져 이제 장 준비해야 돼 알기 하시라 아 저 죽으러 들어가는 거 같아서 사막 같은데 오래 있으면 신기로 보이는 거 알죠? 저 지금 멧돼지가 보여요 멧돼지 보이네 저기 지금 절이고 있다 우와 여기 칼댓꽃 가고 있어 멧돼지 잡으러 가고 있어 쟤 왜 저래? 똥 쏘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 아 행정 멈출 수 있는 거네 겁나 못하네 진짜 잡지?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들어간다 우와 아 너무 무서워 우와 뭐야? 어? 지금 하늘에 미쳤는데? 아 진짜 무서웠다 아 진짜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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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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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준비 빨리 빼 물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야 자기 이거 봐 물 올라오는 속도가 장난 아니니까 빨리 해야 돼 이거 여기 옆에 봐봐 옆에 옆에 이미 옆까지 와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